대구 북구 태전동의 특별한 2종 걸린 창고매가건 공장 네트워크스 부동산에서는 꾸준한 활동과 실적, 인근 부동산과의 공동중계로 많은 매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 북구 태전동에 위치한 특별한 2종 걸린 창고매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본 창고매물은 7곡 ICO와 3호선 구압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업종 제한이 없어 다양한 비즈니스에 활용 가능합니다. 식자재, 또 소매, 물류통, 창고로 적합하며 창고용지 300평에 건물은 1층 150평, 2층 150평에 연면적 300평을 자랑합니다. 2006년 6월에 사용성인된 이 창고는 남향으로 주출입구가 배치되어 있으며 특히 열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해 물창고로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매매가는 30억으로 대구 북구에서 이런 조건에 창고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본매물은 대구 북구 핵심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접근성이 뛰어나고 물류 및 유통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위치적 이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물건내역 확인하겠습니다. 7구IC와 구압역 인근에 특별한 업종시간이 없는 곳에 2종 걸린 창고 매각건으로 식자재, 도소매, 물류통, 도매에 즉각한 매물입니다. 창고용지 300평에 건물 유면적 300평인데 1층 150평, 2층 150평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에 건물은 창고와 2종 걸린이 있습니다. 매도가는 30억입니다. 매물 접수받습니다. 간단히 문자 전화주시면 직접 영상촬영 후 적극적인 광고로 빠른거래 약속드립니다.